최근 4연승 기간 동안에 27분 넘게 평균 시간을 가져갔고 득점도 8점, 100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점짜리 짧았네요 껄밑점 한이원 피해서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김선영 첫번째 터치가 시작됩니다 안영준 그러나 한이원의 스틸! 한이원 더블클러치로 득점입니다 네, 먼저 했다가 밤에 지수했다가 틀레블링을 바꿨어요 석점포가 나왔습니다 네, 한이원 선수 김선영, 김선영 감독이 그거 봐, 되잖아, 이렇게 던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슨, 먼 거리, 석점 그러나 리바운드에 자신있고, 사이먼 오른쪽으로 힛 나갔습니다 이걸 또 끌고 나오네요 네, 한이원 선수 어, 시간없어 석점포가 나왔는데, 한이원이 던졌습니다 들어가네요 오, 한이원 선수 좋네요 사이드쪽, 한이원 석점, 들어갔어요! 석점포입니다 석점포입니다 들어가네요 어, 지금 이렇게 두근두근밖권이 헤이드에요 자, 패턴대로 움직였고, 전성현이 던져서 또 들어갑니다 한이원 선수죠 한이원 선수가 또 들어갔습니다 돈을 낼겠지, 한이원 네, 그냥 시합 많이 뛰어서 그냥 뭐 힘든 것보다 그냥 행복합니다 음... 음...